강 철깃발 강 철깃발 강 철깃발 전투를 겪기 위해 만들어지지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B 거점을 유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들 것세. 적군이 져 그지에 세워지는 건가요? 제 몇 명에 도지른 적은 지켜낸 게 아니라 온라인은 나를 넓게 공격을 시켰어요. 적군이 있는 바스락이 아니라 더는 언급이 안정돼요? 제일 먼저 주꾸만이 오는 것만은 관찰을 위해 올리는 적은 급격이 안정돼요. 입장에 끌고는 예전의 솔에 도입할 수 없는 것만이 더 가져오지 outros. X2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샥스가 자네의 힘을 부러워할거야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A 거점이 점령됐군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출발 적들이 이기고 있어.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. 오름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우도록 돌아갈 시간이야. 적들이 이기고 있어. 적들이 이기고 있어. 히힛 어?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이 거점을 함락시켰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이 거점을 함락시켰고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진한 플랫폭이 아군다믄 이 거점이 적용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